2003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의부가 부장검사 채동욱을 필두로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기 몇 개월 전후에서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다고 알려진 명동에 신생 부동산 개발업체 월드인월드가 신세계건설에 시공을 맡긴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의 명품 쇼핑몰 하이티파니 하이에리엇을 분양한다는 소식이 각종 일간지를 비롯해 경제지에 실렸고 뉴욕의 우드버리와 프랑스의 라발레에 비견할 만한 명동의 명품 쇼핑몰을 분양가에 무려 45%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파격조건은 제아무리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당시에도 충분히 빠져들만한 매력적인 조건이었기에 오래 걸리지 않아 무려 700명이 넘는 분양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2,500억 원이 넘는 분양 대금을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렵 공교롭게 한솔상호저축은행이 업계 최초로 해외투자자에게 매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명동 명품 쇼핑몰 하이에리엇 분양과 한솔저축은행의 해외매각이 연관되었는지는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한솔상호저축은행은 1994년 한솔그룹에서 1972년 설립된 사마무진의 사마신용금고를 인수하고 2000년 국민은행 계열의 부국신용금고까지 인수한 후 2003년 경영위기에 처하자 미국계 사모펀드 퍼시픽의 퍼시픽님펀드 pprf의 지분을 매각할 당시 지점을 무려 13개나 보유하고 있던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저축은행이었는데 문제는 당시 우리나라 최대저축은행이었던 한솔저축은행 hk저축은행이 건실한 해외자본에 매각된 것이 아니라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매각된 것입니다. 2003년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비싸다고 손꼽히는 명동 금사라기 땅 위에 미국 유럽과 대적할 만한 명품 쇼핑몰 하이에리엇을 세우고 분양금의 45%나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2500억원의 막대한 분양대금을 끌어모은 시행사 월드인월드의 실질적 소유주와 2003년 당시 우리나라 최대저축은행 한솔저축은행과 340억 규모의 mou를 체결하면서 한솔저축은행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미국계 사모펀드 pprf의 실질적 소유주가 동일한 사람으로 그가 바로 이번 에피소드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문제적인 물 권덕만입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능률협회에서 설립한 창투사 한능벤처기술투자의 대표로 뉴스에 몇 번 이름을 올린 적 있던 권덕만은 2002년 자본금 1억으로 자신의 처 김보연을 대표로 부동산 개발업체 월드인월드를 설립하고 2003년 월드인월드를 앞세워 명동 한복판의 명품 쇼핑몰 하이에리엇을 온갖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양해주겠다며 분양대금을 무려 2500억원이 넘게 끌어모은 후 이 분양대금의 일부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한능벤처기술투자의 투자유치 자금을 비롯해 하이에리언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남광토권 등에서 100억원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백억에 달하는 한솔저축은행 인수자금을 조성했고 자신 혹은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있던 한능벤처기술투자와 월드인월드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로버트호 등 자신의 지인들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여러 경로로 국내에서 조성한 자금을 해외로 옮기는 한치기 수법까지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서류 몇 장으로 설립한 pprf를 마치 미국 델러웨어주법에 따라 설립한 사모펀드로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의 허위신고 문서위조까지 했으며 결국 국내법인 8개 국내은행 1곳 해외법인 4개 해외은행 2곳 등 총 15개 회사를 동원하여 미국계 사모펀드로 위장한 pprf에 272억원을 집결시켰고 사실상 권덕만이 실소유한 pprf는 미국계 사모펀드로 위장한 채 이 돈을 가지고 당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저축은행이었던 한솔저축은행 hk저축은행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2000년 한능벤처기술투자 대표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권덕만은 불과 3년 만인 2003년 온갖 불법과 편법을 통해 한솔저축은행 최대주주에 등극했고 그의 통큰 사기행각은 자신의 사금고로 전락해버린 명동 명품 쇼핑몰 하이에리역과 당시 국내 최대 규모 저축은행 한솔저축은행 등을 통해 더욱 대담해졌으며 결국 2023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일명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좌청경우백호마냥 하이에리역과 한솔저축은행을 양손해 쥔 권덕만은 2004년 자신의 처 김보연이 대표로 있던 월드인월드의 이름을 새로운 성남으로 변경하고 성남시 제1공단 부지 총 3만 2천평 중 2만여평을 공시지가 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에는 군인공제회로부터 개발리익과 군인아파트 특별공급 등을 조건으로 무려 2,400억원이나 끌어와 성남시 제1공단 부지 용도변경 등을 주목적으로 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 등의 노골적인 로비를 해나갔습니다 성남시 제1공단은 성남민권운동 광주대단지 사건을 촉발시킨 박정희 정권에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원에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 성남시가 점점 팽창하면서 공단이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자 공단부지 용도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논쟁 중인 곳으로 돈 냄새를 맡는 데는 탁월했던 권덕만은 막대한 자본을 동원하여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성남시 제1공단을 민간개발할 목적하에 군인공제회 등과 손잡고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등을 건설할 수 있는 일반상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명동 명품쇼핑몰 하이에리엇의 시행사 월드인월드와 당시 국내 최대 규모 저축은행이었던 한솔저축은행 hk저축은행의 실소유자이자 대주주인 권덕만이 2004년부터 새로운 성남을 앞세워 성남시 제1공단 부지매입과 용도변경에 올인하자 이 과정에서 권덕만이 자기 사금고 처럼 써댔던 하이에리엇 분양대금과 한솔저축은행 hk저축은행 자산은 당연히 부실화될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성남이 군인공제회까지 끌어들여 성남시 제1공단의 민간개발을 위해 온갖 로비를 하며 그야말로 별의별짓을 다할 때 한솔저축은행 hk저축은행에서는 최대주주 pprf의 경영방식을 놓고 주주들간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면서 경영권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권덕만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였으나 온갖 편법 불법을 동원해 미국계 사모펀드로 위장해 성공한 pprf가 2003년 10월 한솔저축은행 과 340억규모의 외자유치 mou를 체결하면서 한솔저축은행의 최대주주로 등극할 당시 공을 세웠던 한솔창업투자주식회사 대표 이종윤과 토세베라 대표 로버트 오영석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었던 한솔저축은행은 2005년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대주 pprf와 반 pprf 진영으로 양분되어 경영권 다툼이 벌어졌고 2005년 5월 임시주총회에서는 pprf와 경영권 다툼 중이었던 이종윤측의 승리로 pprf측에서 밀었던 로버트 오영석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켰으며 같은해 9월 정기주총회에서도 일부 소액주주들과 당초 pprf에 우호적이었던 몇몇 대주주들마저 당시 이대주주 선진 cmc편에 서면서 pprf의 완패로 일단락되었는데 이렇게 나름 치열했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당초 pprf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오영석 뿐만 아니라 명동 명품 쇼핑몰 하이에리언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pprf에 무려 100억원이나 빌려주었던 남광토권마저도 pprf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간 감쪽같이 숨어있었던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주범인 권덕만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권덕만의 pprf가 한솔저축은행을 집어삼킬 당시 이를 적발했어야 했던 금융감독원은 2005년이 되어서야 한솔저축은행 hk저축은행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여 hk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권을 놓고 그야말로 박터지게 싸우면서 각종 부실이 드러나자 검사에 착수했고 희대의 사기꾼 권덕만이 온갖 곳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각종 더러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진작에 엄벌했어야 했던 검찰도 한능벤처기술투자 hk저축은행 월드인월드 새로운 성남 등에 대한 온갖 고발과 소송이 난무하자 권덕만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 들어서자 권덕만은 그동안 자신이 저질러왔던 각종 자금행력 및 배임 등으로 인한 부실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한능벤처기술투자에서 벤처들을 육성시킨다는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뿐만 아니라 자신의 철을 대표로 앉혔던 월드인월드를 통해 명동 한복판 금사라기 땅 위에 명품 쇼핑몰 하이에리엇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양시켜준다면서 끌어모은 수천억의 분양대금마저 멋대로 빼돌렸어오다 결국 파행에 이르렀으며 2004년부터 새로운 성남을 앞세워 그야말로 몰빵에 추진해왔던 성남제일공단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권덕만은 결국 2006년 8월 천억 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검찰은 전일저축은행 사태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각종 저축은행 사태들을 미연해 막을 수 있었던 저로의 기회가 왔으니 그것이 바로 권덕만 구속 직후 열흘도 안 되어 이어졌던 숨은 실력자 거물금융브로커 박금성을 구속한 것이었습니다 2006년 9월 초 거물금융브로커 박금성을 잡아들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박금성과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이 모의했던 각종 사기범죄들을 비롯해 전일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불법대출을 알선해준 혐의 뿐만 아니라 이미 서울금조부에서 잡아들인 새로운성남 대표 권덕만 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거물금융브로커 박금성 의 부탁을 받고 새로운성남 대표 권덕만에게 100억 원 이상을 불법 대출해준 부산저축은행 임원들 몇 명만 불구속 처리하는 데 그쳤 습니다 2006년 당시 검찰의 수사만으로도 밝혀진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 과 숨은 실력자 거물금융브로커 박금성 간의 관계와 박금성과 새로운성남 대표 권덕만 간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검은 연결고리들을 확고하게 결착시켰던 박금성과 전일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등과의 관계까지 만약 이 당시 검찰이 이들을 비롯한 검은 연결고리들의 실체에 대해 끝까지 제대로 파헤치고 수사했다면 이로부터 수년이 지나 수백 수천 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수백 수천억 원의 피해액을 초래했던 전일저축은행 사태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각종 저축은행 사태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각종 기업들로부터 벤처회사 육성을 명분 으로 끌어왔던 투자금을 권덕만 마음대로 횡령하는데 쓰였던 한능 벤처기술투자와 수많은 분양사기 피해자들을 만들었던 명동 명품 쇼핑몰 하이에리어 시행사 월드인월드 권덕만이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 해 인수한 후 자신의 사금고처럼 사용했던 한솔저축은행 hk저축은행 그리고 이 모든 곳에서 돈을 끌어와 성남 제1공단의 민간개발에 그야말로 올인했던 새로운 성남까지 권덕만의 자금창고이자 범죄장소였던 이 회사들은 모두 권덕만이 구속되고 나서야 그간 애써 감추고 숨겨왔던 각종 부실들을 짊어져야 했고 결국 권덕만이 대표로 있던 한능벤처기술투자는 업계에서 퇴출 어쩌다가 월드인월드와 손잡게 된 하이에리어 시공사 신세계건설은 월드인월드에 채무 200억원을 인수해야 했으며 권덕만의 사금고로 전락한 hk저축은행은 황급히 건실한 해외자본으로부터 1200억대 자금 수요를 받아야 했고 성남 제1공단의 민간개발을 위해 뇌물을 비롯한 각종 범죄 및 비리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새로운 성남은 다른 기업들의 손에서 손으로 넘겨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세계건설의 월드인월드 채무 200억원 인수로도 하이에리어 분양사기에 피해는 변제될 수 없었고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권덕만의 만행이 시시각각으로 밝혀지면서 명동 명품 쇼핑몰 하이에리어 은 여러 악재들을 맞닥뜨려야 했으며 이러한 악재들은 하이에리어 것에 미분양 또는 경매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꿈에 부풀었던 수분양자들은 이로 인한 온갖 피해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원윤 권덕만은 2006년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로 부터 징역 5년 추징금 191억원 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지만 소위 정관으로 불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면서 2007년 9월 2심에서는 서울고법 형사 10부 부장판사 이재용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91억원 선고와 함께 특별조건 이행을 전제로 옥에서 나올 수 있었으며 이에 격분한 하이에리어 수분양자 모임은 2008년 옥에서 풀려난 권덕만을 상대로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이로부터 3년 동안 질의한 소송 끝에 마침내 결심에서 권덕만에 대해 징역 15년형 구형을 이끌어냈지만 이마저도 권덕만이 2010년 11월 대법원 최종선고만을 앞두고 도주하여 10년이 더 지난 오늘날 2023년까지 엄벌은커녕 법적 처벌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남 대표 권덕만이 그야말로 몰빵했던 성남 제1공단 부지는 권덕만의 구속과 새로운 성남의 손박김 등으로 표류하다가 2010년 2월 영국 금융그룹 hsbc가 권덕만의 새로운 성남을 인수한 쌍용건설과 권덕만의 새로운 성남에 무려 2400억원을 대출해준 군인공제 외의 채권 등을 인수하면서 수년간 또다시 표류하고 있던 성남 제1공단 부지의 용도변경은 민간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크게 기울어졌는데 이로부터 몇개월 후인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또다시 정반대로 뒤집어졌습니다. 당초 성남 제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이재명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마자 기존 성남시가 할 예정이었던 모든 인사발령 을 중단시킨 후 지급유예 일명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그간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성남시장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것을 천명했고 hsbc가 조직한 성남 제1공단 민간개발 시행사 신흥 프로퍼티 파트너스 spp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남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후 성남 제1공단 민간개발 시행사 spp와 성남시장 이재명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또다시 수년이 흘러갔고 2014년 재선에 성공한 성남시장 이재명은 성남 제1공단 관련 재판에서 최종 승리한 후 성남의 금사라기 땅인 대장동과 당선 이래 줄곧 공원화를 추진했던 성남 제1공단을 연동시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 계획을 통해 대장동을 공연개발하여 얻은 이익 5500억 원을 환수하여 성남 제1공단 공원조성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성남시장 이재명 체제 하에 진행되었던 대장동 개발이익금 책정과 이를 처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었으며 바로 이 의혹들이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선 뿐만 아니라 2023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2003년 권덕만의 처 김보연이 대표로 있는 월드인월드가 주도했던 명동 명품 쇼핑몰 하이에리엇 분양사기 사건에서부터 같은 해 권덕만 일당이 온갖 편법과 불법을 총동원하여 기어코 성사시켰던 한솔저축은행 hk저축은행 불법인수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해인 2004년부터 2006년 구속될 때까지 그야말로 올인했던 성남제일공단 부지 용도변경을 둘러싸고 벌어진 각종 뇌물비리 범죄들은 이 모든 것의 원흉인 권덕만 의 도주로 10년이 넘게 지난 오늘날까지 아직도 제대로 처벌청산되지 않았고 권덕만과 거물금융브로커 박금성 등을 수사하면서 이미 수년 전에 전일저축은행 사태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을 막을 수 있었던 검찰의 부실수사와 권덕만의 새로운 성남이 그토록 눈독 들였던 성남제일공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까지 저희 커넥팅 링크에서는 앞으로도 연이은 사건들 하나하나 그사이사이 마다 숨겨져있는 검은 연결고리들을 끝까지 쫓아가 여러분들께 그 민낯을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